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참지 못하고 지금 빨리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문구점에 이게 있길래 제가 엊그제 애기용품 사러 왔다가 다이소에 갔더니만 이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가격이 소비가가 만원이고 판매가가 8천 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비가 자체를 적게 설정 했네요 12,000원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인터넷 가격으로 8,500원 정도 할 겁니다 거기보다 조금 더 싸길래 배송비도 나오고 그 자리에서 예 예 마누라를 쫄라서 샀습니다 네 P26 얼마전에 발매돼서 되게 기분좋게 리뷰를 했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있어 하고 저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총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각인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해머는 싱글 액션만 됐다는 게 최고 단점이고 다른 뭐 단점은 없는 것 같네요 일단 이 녀석은 이렇게 두고 탄생은 저도 지금 이제 열어보는 겁니다 저도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밀봉이 아니고 테이프가 되어 있어요 마트용으로 판매하는 것들은 거의 밀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테이프로 이렇게 덮어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열어볼게요 박스는 디자인 한번 보시면 바뀐 거는 바뀐 거는 그냥 전체 색상이고 디자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바뀐 거에요 밖의 톤이 검정에서 검정 톤에서 갈색으로 바뀌었네요 스카가 여기 스카도 뭐 탄색이 있긴 한데 스카 손잡이는 검정일 건데 아닌가요 아무튼 네 P26입니다 P26 MK2O 박스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그리고 다른 소식이 뭔가 좀 있는 게 이거랑 같은 게 MMP40 하고 콜트 콜트 하고 MMP40 기존에 발매한다고 한다고 했었던 그 뭐죠 글록 G26 하고 G19 이외에 이 녀석까지 이 녀석에 MMP40 그리고 콜트까지 콜트가 생각보다 잘 팔렸나 보죠 근데 콜트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음으로 가장 잘 나온 총이긴 한데 색상이 너무 비싸서 안 살 겁니다 자 P26 자 P26입니다 야 스프링 파워드 후법 20mm레일 뭐 똑같이 되어 있고요 뭐 다른 다른 부분은 박스 디자인과 총 자체 색상이 겠죠 뭐 검정도 뭐 굉장히 잘 됐는데 탄색은 정말 예쁘게 보이죠 아주 아주 반상적인 색깔을 가지고 자 색깔이 나왔습니다 실제 보면 약간 좀 박스보다는 빛 색깔의 차이긴 한데 약간 조금 더 누렸네요 약간 좀 밝은 계열이는 좀 예쁠텐데 근데 이게 밑에 반사되는 색깔하고 차이가 있으므로 지금 여러분이 카메라로 보시는 색깔 보다는 약간 이건 약간 붉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이보다는 약간 더 어두운 색깔이네요 약간 밝아 보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따로 뭐 예전에 리뷰를 했었으니까 뭐 매뉴얼이 뒷면에 루피스토리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P26 스토리에 관한 설명 그리고 뭐 짤짤이... 짤짤이 아니고 앱이형... 뭐냐 번드 리뷰탄하고요 그리고 원래 들어있는 것들 그대로 잘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색깔로 울고 먹기를 사막 색깔 탄색으로 색깔로 울고 먹기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네요 그 말은 색깔을 다르게 발매를 해도 장사가 된다는 얘기겠죠 아이디어도 괜찮았고 같은 거에 바리에이션만 늘렸습니다 여기는 부품 분할이 되어 있다는 걸 강조해 주면 아주 좋은 예가 되겠네요 MMP40 같은 경우에도 탄색이 나오는데 뭐 여전히 옛날에 단점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돈이 되면 구입을 해 볼 생각인데 일단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래위로 슬라이드까지 탄색으로 된 거는 이 총이 거의 뭐 그거거든요 콜트 같은 경우도 상하부 프레임 색깔이 바뀐 게 아니고 하부 프레임만 바뀌었더라고요 폴리버건축만 프레임이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상하 프레임이 색깔이 다 탄색이라 딱 봐도 굉장히 좀 있어 보이죠 사진상이 좀 더 밝아 보이네요 박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쁘네 그리고 뭐 슬라이드 가이드가 이렇게 분할 되어 있다는 것도 색깔로 바로 드러나고 총구 길이는 약간은 긴 것 같은데 이만큼만 잘라주면 좋겠는데 아무튼 얘 귀찮아서 요즘 그 작업도 안합니다 각인도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실총 분해를 지원하는 이거 이 부분도 색깔 분할도 되게 마음에 들고 여기 이거는 덤이네요 이거는 바로 드러나네요 이 나사가 덤이라는 것이 이걸로는 바로는 안 보이지만 바로는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덤이라는 게 드러나네요 먹선 같은 걸 살짝 넣어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안전장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그립감이 P26답게 베르타의 그 느낌 비슷한 비슷하다기보다는 그보다는 조금 더 베르타랑은 좀 확실히 다른 그립감을 가지고 있네요 꽉 지으면서 얘는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립이 이 모양이 참 예쁘죠 여기 참 잘 되겠어요 그리고 P26 각인도 제대로 되어 있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아카데미 각인밖에 있으면 싫어했을 겁니다 아카데미 하여튼 뭐 시그사우가 잘 적혀 있고 마음에 들어요 약간 각진 듯한 그리고 여기 도트 도트에는 어떤 색깔을 발라야 될까요 흰색이 아니고 빨간색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빨간, 흰색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네 아무튼 도트 여기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볼록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뭐 해머지어는 안 될 거에요 실총 분해가 되고 내부에 금속 부품도 어느 정도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드죠 특히나 이거 K5랑 똑같은 구조 K5 MMP40 TP45 이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이 P26 같은 경우에도 장전후퇴거리가 무척이나 괜찮습니다 다른 아카데미류보다는 조금 그래도 한 0.8cm 그 정도는 더 하태거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MMP40이나 이런거에 비해서 이 구조를 가진 통이 K5 MMP40 TP45 TP45 구조를 가진 통이 슬라이드가 불안한데 반해서 이 녀석은 앞쪽에도 슬라이드가 이렇게 잡고 있어서 이렇게 장전하면서 비틀려서 장전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장점이고요 역시나 레일도 예쁘게 달려 있고 요즘 뭐 MKEO MKEO 적혀있네요 그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 레일도 달려있고요 뭐 분해를 해 제대로 되고 보시면 소재도 역시나 여기 플라스틱이 약간 파이버 가루가 들어간 듯한 무광택에 좀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부품 그리고 내부에 시어나 이런거는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죠 음 음 음 이렇게 분해를 이렇게 할 수 있군요 분해를 한번 보여 드리죠 자 이렇게 실총 분해처럼 뽑을 때 그냥 비틀미 여기 슬라이드를 얘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반대편을 꽉 누르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분해하면서 찍은 자국 보여줘요 여기 여기 분해 레버가 탁탁 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긁히네요 뭐 단점이긴 한데 반대편에서 꽉 밀어서 당기면 이렇게 기스가 안갑니다 조심하시고 자 그대로 쑥 빠지네요 쑥 빠지네요 이렇게 됐고 피스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피스톤 왕복 거리가 길어서 슬라이드 후퇴거리가 긴 겁니다 다른 제품들은 뭐 건스톰이나 토이스타 같은 경우에 슬라이드 후퇴거리를 유지하는게 피스톤이 여기 슬라이드에 붙어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약간씩 그러니까 후퇴거리를 좀 더 낸거죠 이 녀석은 여기 슬라이드가 아예 그러니까 피스톤이 아예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스톤 내에 피스톤의 움직이는 거리에 따라서 슬라이드 후퇴거리가 정해지니까 그래서 슬라이드 피스톤 자체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후퇴거리를 좀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덕분에 피스톤 내부 용적도 조금 커지는 바람에 성능도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내부 보시면 시어를 보여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주요 부품이 금속 다이캐스팅으로 되어 있죠 가격이 이 정도의 이 정도 외관에 이 각인의 다이캐스팅이라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싸게 또 모급했고 그리고 에어소프트건으로 옛날에 예전 동산 정말 예전에 동산제품 이외에 P26 에어소프트건은 진짜 아카데미가 정말 정말 지금은 현존하는 유일한 P26 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잘 될 거야 뭐 이 총 K5 나 이런 이런 류의 총들도 내구성 이런 것들은 뭐 슬라이드가 여기서 바로 안 들어가고요 여기 고리 때문에 이쯤에서 중간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집어 넣으실 때도 꼭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홈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여기 이 홈 여기 이 홈 그래서 ㄱ자로 일단 집어 넣으시고 아래를 보게 넣으시고 여기서 집어 넣어야 되는데 아 슬라이드를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면 걸리거든요 슬라이드를 입밧이 눌러가지고 납작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살짝 돌려 넣어주면 슬라이드에 무리를 안 주고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잘 못해가지고 여기 이 녀석은 분해 흔적이 굉장히 남아있어요 색깔을 둘이 같이 또 비교를 해볼까요 굉장히 예쁩니다 검정색은 역시나 P16 블랙의 그냥 시크한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괜찮고 그립감도 좋고 마음에 들었지만 이 검정색이 검정색 특유의 그런 윤곽 그리고 플라스틱이 그렇게 질감이 많이 좋지는 않아요 조금은 약간 장난감틱한 느낌이 나는데 인형석은 색깔 자체가 원래도 좀 장난감틱하긴 하지만 이렇게 풋풍의 몰딩이라든가 이런게 좀 더 색깔 때문에 좀 더 드러나요 약간 그림자진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딱 봐도 좀 딱 봐도 좀 P16의 특성이 확보이는 그런 느낌 박스만큼 박스가 굉장히 이런 특성을 잘 구현했는데 그림자나 이런게 각인도 잘 보이고 검정색에 비해서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아주 성능은 제가 또 따로 설명드릴게 없을 정도로 K5 MMP40 TP45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훌륭합니다 현존하는 아카데미 총들 중에 거의 탑으로 제가 예전에 넘버원으로 뽑지 않았을까요 거의 탑인데 이 정도면 최고입니다 최고 넘버2 였겠군요 건스톤 베르타가 워낙에 역시나 베르타가 좀 P26보다 훨씬 더 유명하니까 왜냐면 미군에서 채택을 했기 때문에 P26 뭐 베르타와 함께 80년인가요 79년인가요 그때 뭐 미국 제시권총으로 채택될 당시에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니까 P26편이나 아니면 베르타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대충 찾아봐도 그냥 뜨는 내용이니까 뭐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고 자 뭐 외관이나 이런건 바뀐게 하나도 없는데 아카데미의 색깔 울고 먹기 중에 가장 제가 봤을 때 투톤이 아니고 이제 슬라이드와 같이 나오는 색깔로써 굉장히 잘 된 총인것 같네요 거의 뭐 투톤으로 나오지 않은 총은 이 총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전체적인 탄색이 아니긴 한데 실총이 이게 어떻게 버전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실총도 색상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음 이거를 커넥팅을 끊어주는 안전레버 그러니까 세이프티레버의 특성상 원래 이게 이까지 내려가게 돼 있는데 시총은 그까지 내려가는데 이제 이 에어소트거는 얼마 안 움직이네요 이게 스토퍼인가요? 이게 스토퍼 와 실총 우퇴근 굉장히 고맙네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차하게 너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약간은 그렇겠죠 이 검정색 버전도 한번 리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대충적으로 굉장히 완성 완성도가 지금 현재 최신형이기 때문에 완성도도 최고로 높고 색상도 되게 예쁘고 요즘 또 추세가 또 아카데미에서 탄색을 발매하는 추세니까 예전에 토이스타에서 글록 시리즈를 탄색과 슬라이드 스톰퍼진이 나오면서 탄색과 아닌 것이 나왔었는데 그 한 2년 정도 뒤에 아카데미에서 이제 색깔을 울고 먹기를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신제품인데다가 박스 디자인도 무척 좋아지고 굉장히 반길 만한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장사 속이 좀 보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투톤 버전은 색칠하지 않는 한 이게 어려울 거에요 그러고 보니 이렇게 투톤 버전으로 도색을 했던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노멀시토님이 했었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탄색을 칠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또 주목을 받기도 하셨죠 그분이 되게 제가 봤을 또 굉장히 예쁜 총 이었습니다 거의 가스건 수준으로 디테일이 올라가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무튼 P16의 거에요 장단점 제가 설명드릴게 뭐 장점초성입니다 뭐 외관 그리고 뭐냐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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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 성능 그리고 실총분의 내부에 시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이걸 그리고 20세용도 아니고 14세용으로 이렇게 발매해서 여러 사람 나이에 그렇게 큰 제약 없이 다 만질 수 있는 점부터 해가지고 최고의 총이 아닌가 다만 최고의 단점은 이거 무게감이 좀 없다는 거 아카님 특유의 역시나 무게감이 좀 없다는 것과 일단 짤짤이 탄창이 좀 얇아요 그래서 짤짤이 횟수를 얼마 못 쓴다는 거 한 두찬 두탄창 정도 쓰면 조금 그렇다는 거 하고 슬라이드 스톱은 역시나 아카데미에서는 슬라이드 스톱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불만이 없고요 그리고 투톤 색깔에서 가장 드러나는 점은 여기 슬라이드 부분이 이 색깔이 좀 차이가 나니까 좀 더 슬라이드 탐피배출구의 모양이 좀 더 부각된다는 거 네 장점투성입니다 따로 뭐 네 단점 하나 더 붙자면 이게 더블액션은 지원 안되네요 싱글만 된다는 거 다만 MMP40 TP45 K5 K5 시리즈에서 K5에서 최악이었죠 이거의 작동이 안 됐는데 이걸 또 재현을 싱글액션이라도 재현 됐다는 것이 뭐 감사할 일이죠 어 네 이 시그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네요 네 어 이것과 또 탄색 한가지 더 남았는데 그건 또 조금 더 가지고 놀아보고 리뷰를 올리겠습니다 뭐 단점이 없는 총입니다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탄색과 검정색 둘 다 구입하는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가격이 얼마 안하니까 8,500원 소매가는 12,000원 책정인데 인터넷에서는 8,000원 8,5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제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